2013년 고 1 11월 모의고사 23번이다 23번 스테파니는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의미야 그냥 또 늦을 것 같아 이제 이제는 스테파니라고 하는 이 여자애가 좀 후회스럽지 뭐 때문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 뒤에 대절이 나오면 이 대절은 원인을 나타내는 부분이야 이러한 이유로 앞에 감정을 느끼다 라는거 문법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요거는 봐야돼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뒤에 대시 나올 수 있다라는거 대절 그녀는 좀 유감스럽긴 하네 she read 읽었다는 것이 for such a long time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었기 때문에 좀 유감스럽긴 해 왜 늦게 됐으니까 하지만 그 책이 굉장히 흡수력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거지 absorb 는 흡수하다라는 의미인데 흡수력이 있어서 absorbing 그래서 she could not put it down 그 책을 put down 내려놓을 수가 없었네 원래는 so 뒤에 that 구조였는데 요 대시 지금 생략되어 있는거다 이 스테파니는 grabbed 집었네 잡았어 last bite of sandwich 진입로에서 운전을 해들어올 수 있는 그 진입로에서 스테파니가 jumped on her bike 자전거에 올라탔고 그리고 started 병렬이지 페달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 as as 주어 can 이라고 하는거는 가능한한 뭐뭐하게 라는 의미지 가능한한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페달을 밟기 시작했네 she remembered 그 스테파니는 기억했어 뭐를 뒤에 that이 생략되어 있는거다 when she got the bike 자 그녀가 자전거를 얻었을때를 기억한거야 어 뒤에 나와있는거 얻었을때 작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작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그 자전거를 얻었을때 it was such a surprise 그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라는 그런 내용을 기억한거야 she knew 이 스테파니는 알고 있었지 엄마가 could not afford it afford는 뭐뭐할 여유가 있다 야 뭐뭐할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여유가 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it이라고 하는거는 자전거로 보면 된다 자전거 하지만 she 엄마지 그래서 답이 4번인거야 엄마가 bought it 그 자전거를 사줬어 for her 그녀를 위해서 어쨌든 사주게 되었고 그 자전거는 beautiful 아름다운 파란색이고 그리고 빛나는 자전거였던거야 she was so grateful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스테파니는 굉장히 고마워했어 엄마에게 내용상으로는 뭐 크게 볼건 없고 음 어법도 딱히 기본적인 것들 외에는 없는거 같다 자전거였던